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벌써 3월이 전부 다 지나갔는데 오늘은 부활절 금요일 그래서 역대급으로 세일 많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이후로 세일이 조금 뜸했다가 블랙프라이데이 급으로 여러 곳에서 세일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은 놓칠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매주 그렇듯이 내일은 해외직과 뛸 영상 따로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아웃넷사이트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5% 또는 20% 추가세 가능합니다. 꼼데가루송 제품들 아직도 남아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 같은 경우 세일 받으시면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비롯해서 꼼데가루송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가디건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미국 설정 변경하셔서 미국 배송량제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도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기 가디건 종류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색상도 이렇게 변경해보시면서 둘러보시면 되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팜린셔츠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부터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종류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40%까지 세일 가능합니다. 딱 3일간만 진행되는 세일, 부활절까지만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제라 보여드리고 있는 반지종류 이런 제품들 추가적인 40%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받으시면 17만원 아래쪽으로 구입가능하고 컴먼 프로젝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인기제품 여러가지 추가적인 30% 오랄이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라던지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같은 경우는 이맘때가 아니면 요금에게 구입이 힘듭니다. 현재 5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유행타지 않는 디자인 내년에도 동일한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 출시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히말라야 파카 종류라던지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추가적인 40%까지 부활절 맞아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누네스 1920 이탈리아 2000명품 편집샵 9월절 맞아서 여러가지 신상제품들 25%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요런 본버 자켓 요번 시즌 신상제품 25%세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구스 여러 인기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크로프톤 신상제품도 들어와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제품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미우미우 핸드백이라던지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핸드백 종류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신상제품 전부 다 25%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구찌 신상제품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던지 명품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지 사이트 미국설정 또는 한국설정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현재 15%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르메르 크로아상뱀 문의하신 분 계셨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제품 역대급으로 판매됩니다. 655불에서 추가적인 15% 세일되서 556불 75만원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여러가지 제품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소프트 크로아상뱀 요제품도 신상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르메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15% 세일 받아서 미국배송된기 또는 한국설정 변경하셔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꼴또르티 이탈리아 미션 명품 편집샵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5% 역대급 저렴한 금액 다행한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요런 셔츠 같은 경우 250불이면 구입가능하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종류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보시면 23만원정도 구입가능하고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요런 가디건 종류들도 역대급 가격 떨어집니다. 메종키츤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는 10만원이면 구입가능하고 아페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5% 세일되서 라코스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넨 셔츠는 65불정도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패드의 60%로 세일포 커져있습니다. 인기제품 아직도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마샬 보여드리고 있는 스토겔2 제품 같은 경우도 154불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콜라보한 스피드러너 제품 많은 세일되서 현재는 478불 구입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다운패딩이라던지 티오브가 에센셜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데 요번 시즌 신상 후디 같은 경우는 8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더욱더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합니다. 티오브가 전체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인기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버켄스탑 보스톤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 10%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보시면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리셀가 붙어서 도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트 제품들도 자켓 종류 여러가지 제품 신상 정상가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여러 인기 카라트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본버 자켓 다양한 제품 신상제품 저렴한 금액 인기제품 여러가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블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5% 아니코드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되고 아마도 주말까지만 세일 진행되고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확인해보시면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왼쪽 맨 위쪽 부분 나라 설정하는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달러만 뉴질랜드 달러로 변경하시고 한국 직접 배송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백로고 반팔 뛰었죠. 세일 받으시면 1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서울 백로고 제품이고 백자 그려져있는 이쁜 제품인데 원래도 굉장히 좋았던 금액에서 추가 세일까지 가능해서 26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우영미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추가적인 15%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카디건 현재 이곳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18만 7천원으로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번 겨울에 나왔었던 요런 인기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2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전부 다 추가적인 15% 아미 제품이라던지 랄프로 램폴로 인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글스와 같은 계열의 회사 더헛사이트 동일한 아디코드로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합니다. 헌터부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 맞아서 많은 분들 데뷔하고 계시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인기 여러가지 제품 지금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마찬가지 뉴질랜드 달러 확인해보시면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헌터부츠 다양한 제품만 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뒤쪽에서 우트 사이트에는 제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격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헌터부츠 세일되는 제품 전부 다 추가적인 15% 이 사이트 바버 자켓이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더 아이코닉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호주 배송대응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가끔씩 결제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거나 오류나는 경우 있으면 배송대응지 주소를 변경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 친구 추천 링크 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도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랄프로렌 폴로 제품 가장 쉽게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특히 요즘 시즌이면 굉장히 많이 찾는 랄프로렌 폴로 리넨 셔츠 143불에서 장바구니 담으시면 추가세 가능해서 호주 달러 114불 10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의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쉬 셔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금액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언더웨어 같은 경우도 추가세 가능합니다. 5장에 77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해서 한 장에 11불 꼴 만원 정도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카라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토트백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중저가 비주어 다양한 제품 제품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팍선 미국 사이트 피어버가 네센셜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는데 반드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링크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설정하셔야지만 요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번 시즌 신상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36불 역대급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체는 사이즈가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18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신상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하시면 세일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미국 설정하셔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룰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새로운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채워져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에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스쿠버 오버사이즈 제품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라던지 후디 종류 인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신상 제품 섞여져 있고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카 울 홈방 가디건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치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신발 전문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이스터마저서 한개 구입하시면 한개 5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할인코드 입력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록스 제품부터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237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 인기 제품 신발 종류만 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골프화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발 종류 추가적인 50%까지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골프화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은 추가 5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여러가지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5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트사이트 헌터부츠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이지만 남성 사이즈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55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7만4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은 굉장히 좋은데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사이트 여러가지 건강식품 20%에서 최대 60%까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락토핏 유산균이라던지 비타민 C종류라던지 오메가3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친구추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래쪽 할인코드 적용 가능하게 링크 드렸기 때문에 고거 클릭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이어브에서 만든 모든 브랜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미국 건강식품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만 화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해외 직과 뜰 영상 따로 없습니다. 내일모레에도 새로운 세일정보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